혹시 평소에 상호랑 솔선생 중에서 누가 더 옷을 잘 입는다고 생각하세요? 저희 유튜브에 상호님 채널에 패션맨틀 7편 영상이 올라가는데 6대1로 솔선생님이 이겼거든요? 6대1이요? 2대1이요 상호님 어떻게 생각하세요? 보는 눈이 없어요 일단 일단 내가 봤는데.. 얘 봤냐? 안 봤는데 제가 봤는데 그 남자 그 형 상호랑 솔선생 중에서 누가 옷 더 잘 입는 것 같아요? 이상호가 더 잘 입는 것 같습니다 그 형은 보는 눈이 있어 솔직히 니는 대가리부터 빨간 대가리 뭐냐고 80년대도 아니고 솔직히 봐봐 이게 패션이야? 패션이 아니야? 난 이거 할아버지 시장에서 우리 할아버지 이런 옷 입어 얘는 저는 비싼 옷만 입거든요 우리 할아버지 이런 옷 입어 우리 할아버지 셔츠인데 이거? 얘 마인드는 비싼 거는 곧 이쁘다 김치남 약간 김치남 그런 컨셉이거든요? 안 돼요 얘는 2만원짜리 20개씩 사거든요? 그러니까 얘는 전형적인 호구 얘는 일단 문제가 뭐냐면 지금 보시면 살이 존나 쪘어요 진짜로 농담 안치고 한 90kg 넘을 거예요 그 정도 안에 90kg 되잖아 될 수도 있겠지 되겠지 이런 애가 옷을 아무리 비싼 옷 입으면 뭐합니까? 태가 안 나는데 얘는 너무 말랐어요 솔직히 한민관이 옷에서 입는다고 예뻐지겠습니까? 얘는 이게 뭡니까 이게 동뚱한 것보다 마른 게 낫다 생각하면 아닙니다 저는 차라리 똥똥한게 남자로서의 매력 남자로서의 매력 통통하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둘이 피션멘트 하실텐데 누가 입고? 제가 이기지 말같이도 안소리 하고 있네 평가는 저희 팀에 옷 잘 입으시는 분들이 없잖아 세신이 없잖아 세신이는 그냥 아줌마야 옷을 평가해 세신이 유튜브 댓글로 하면 유튜브 댓글로 해 토경이 이기거든 뭔 말도 안의 소리 하고 있어 유튜브 댓글로 해 사람들 시청자의 평가를 받아야지 솔직히 아니 니 유튜븐네 니 댓글로 하면 당연히 니지 그게 저희가 세 가지를 정할 거예요 남친룩 클럽 갈 때 입는 거 가장 자신 있는 사람 패딩 입고 광고 한 3시간 할게 야 콜콜콜콜 콜콜콜콜 야 콜 패딩 진짜 한겨울 패딩 진짜 한겨울 패딩 땀 쫄쫄 나면서 오케이 야 안에는 몸에 딱 달라붙는 티저트 입고 어키 쫄티 입고 오케이 각오라고 말할 게 없어요 제가 이길 거니까 패딩을 준비해 너는 그냥 패딩을 준비를 해 얘는 얘는 바진 게 뭐냐면요 정장 정장 그리고 이렇게 한 벌 트레이닝 세트 얘는 정장 존나 안 어울려요 바지가 펄럭펄럭 거래요 멸치새끼라서 아니 무조건 뭐 무조건 정장밖에 아닌지 정장 바지가 펄럭펄럭펄럭 거린다니까요 왜 정장밖에 아닌지 아십니까 뚱뚱하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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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뚱뚱함을 감추기 위해서 왜왜요 니는 안 어울리잖아 바지가 바지가 바지 풀럭풀럭 뜨잖아 아빠 정장 바지 입은 것처럼 내가 제대로 안 맞춰서 맞춤 정장하면 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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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남친룩하는데 갑자기 뭐 클럽가는데 정장 입고 올 수 없잖아요 정장 솔직히 정장 왜 남친도 정장 입을 수 있고 아니 정장은 클럽가는데 정장 입을 수 있고 자신있어 정장 입을 왜 패션이 아니죠 왜요 정장만 입고 오는데 정장 비하하는 겁니까 지금 그렇죠 왜요 정장은 격식을 차리거나 막 그런거지 여자친구와의 만나면서 격식을 차리기 위해서 아니 정장 입었을때 사람들이 뭐라합니까 정장 입었을때 정장이 딱 잘 어울린다지 옷 잘 입는다는 아니잖아요 잘 어울린다 옷 잘 입는다 뭔 옷 잘 입는다에요 정장 입는 사람 보고 누가 옷 잘 입는다 합니까 제가 아는데요 그쪽만 하잖아요 너 아냐 예 봐요 다 안해요 존나 어린새끼가 몰라 아니야 아니야 정장은 옷 잘 입는다는게 없어 오케이 딴거 갖고 올게요 뭐 이상 가디건 또 걸시고 오겠죠 이제 맞지도 않아요 정장 말고는 끼어가지고 인정 여러분 다음 유튜브에서 저희가 대기를 하는걸 보실 수 있을겁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